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필요한 파일이냐 무슨 내가 그거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최강이더라 할 말이 없더라 그거 그거 딱 보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유튜브는 그런 거 아잖아 유튜브는 자기 로그 안 봤잖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도 유튜브 구독은 뭐냐 마크 안 봤거든 그 채널 마크가 바뀌지 이게 사람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참신하더라고 진짜 프로그램 하나는 정말 잘지 않았어 국제기업과 국내기업의 차이입니다 국제기업과 국내기업의 차이입니다 전만 뭔데 감히 우리 땅을 건드리냐 우리의 봉신의 땅을 건드리네 정확하게 나도 왜겠다 신공하라 그래 전만 잡아먹으면 우리가 다 잡아먹는다 저런 식으로 먹어야겠구만 병사 추가 4명은 지켜야돼 자 진격하고 자가 우리의 봉신의 땅을 뺏어먹을거야 그러면은 전쟁을 치겠지 그럼 약해짐을 틈을 타 우리는 공격할거야 억수로 얍삽해보이지만 아주 훌륭한 전술이야 자가 우리의 봉신의 땅을 흠 일단 농장이 계속 크고 있으니깐 우리는 부자가 될겁니다 지켜봅시다 털어라 우린 널 털거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주주를 하라고? 아프리카 대주주 해갖고 그거 해먹을까? 파트너비주의고 먹어 내가 다 달아먹을까? 메달 쭈악 달아먹을까? 그리고 이제 메달에 그거 달아놓는거지 아프리카 오너 달아놓는거지 아프리카 대주주 하면서 효과 메달의 효과 모든 방송리스트에 제일 위에 있으며 뭘 검색해도 제일 위에 나오는 음 좋아요 좀 크겠지 아프리카 이제 튕기거나 서버 튕기거나 맨날 전날 우리방에 쳐들어오겠지 뭐해가 아어어어어 개코라즈 우키노를 우키노를 하는구만 360억 360억 아 참전을 했어야 되네 우리 병사들 팀 같다 저 소수민족들이 우리 병사들 팀 같네 아 잘못된 실수를 했어요 한턴을 되돌려야겠어요 여러분 한턴을 되돌립시다 잠만 내가 지금 17턴 이게 지금 몇 턴째지 우리가 지금 17턴 우리가 지금 17턴 몇 턴을 돌렸지 한 턴을 되돌리고 싶은데 아 그냥 해 그냥 쳐들어가 야 뭐 어쩌라고 싸웁니다 싸웁니다 나도 끼어야지 우리 병사들 우리 병사는 또 어디갔냐 어디까지 떨어진거야 우리의 병사 하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의 병사들 우리의 병사들 우리의 병사들 우리의 병사들 정의병사 하나 있었는데 야 정의병사 증발했다 어디갔냐 와 인마들 여기까지 튕겼어 개쩐다 아 여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네 어 이득인데 안녕 너 본짓 날아간다 너희 집 본짓 날아간다 우리의 병사들 조금은 기쁨을 이렇게 많이 애매한 와 인마 너희 집중에서 지경에 하늘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어 그냥 전쟁을 다시 선포해야 되고 귀찮은 일이 늘어난 것 뿐이지 그 정도는 아니야 심박한 일들이 뭐 생긴건 아니란 말이야 왕핵골 여 부대는 이번에 갑사 투입되어 있다 한 번 상해보자 갑사 부여 플로스 정해살수다 막아낼 수 있겠는가? 튕겼다고? 안 튕겨? 내가 그 밑에 얼마나 손을 많이 써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지간해선 안 튕깁니다 어지간해선 진길 가능성은 하나나 내 방온도가 32도가 되는 순간 튕깁니다 그러면은 방송 끄고 좀 환기좀 하고 다시 해야돼 야야우 지금 31도 올랐다 야 지금 내 방온도 31도다 1도도 올라가면 방송끝니다 컴퓨터는 괜찮은데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과열이 되요 오 삼촌 떨어졌다 방금 삼촌 떨어졌는데 팀이 대신 비하여 이 밖으로 쓰여있을 때 그 밖으로 쓰여있으면 한 번 안 주의해야 할 수 있다 야 그 본체 컴퓨터 뭐 보니야 그거 보기엔 안 돼 적은 도가니든 치워갓다 오반나 코스는 없다 자신의 리피에 바주죽도로 화가다 이하들 웨일 무서워 내 명령은 단순하다 저의 역사를 무너뜨리라 우린 무조건 승리할것이 정의탈수 봐 소방대원에서 바뀌었어 야 방금 정의탈수 없봤어? 핵멋있어졌는데 와 야 야들 신상 뽑았다 야 소방관에서 진화했다 소방관에서 진화했는데 야 이야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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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뭐냐 유튜브 연재할까요 어떻게 할거에요 어차피 유튜브 20분씩 잘라가면 흙수로 그거 할건데 오래걸릴테니까 오케이 그럼 내일부터 유튜브 연재하겠습니다 이야 멋지다 폭풍간지다 우선 장군급이야 예 용도 그려져있다 야 뭐 많이 바꿨네 그래도 우리 갑사볼까 갑사 갑사 갑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사부터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네 야 갑사, OR, 궁병대 전부 준비 전반을 날려버려 뭔소리야? 왜? 갑사가 노래... 나팔 부르는데? 갑사 앞으로 얼음 나오는 스프링클러 냉기 나오는 스프링클러를 있으면 산다 갑사는 진짜 특수부대가 되었다 오우야 적응 못하겠어 공수! 빨리빨리 전진하라 그렇지 갑사 정말 엄청 하향되었어요 원래 여기 없으면은 여기 전체를 돌고 있어야 돼요 갑사는 엄청난 하향을 먹었어 자 봐봐 중국군한테 활맞잖아 와 창선나 미친 갑사...언제부터 갑사머리와 화살이 총소리가 나지? 뭐죠 이건? 쏘아라! 훌륭하다 못해 어이가 없구만 fen을 둘러서라 총공격을 명화한다 성을 둘러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군 고차까지 얼마 안남아 사옵니다. 장전명 발키리 혁명을 반호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버릴까? 갑사를 패치해버려? 좋아 잘타는구만 아니다아니다 이런거는 건드리면 안돼 개발자의 이유가 있겠지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소수민족을 모조리 다 잡아라 그들은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들의 힘을 작게 우와 싸우는거 봐라 끝내준다 중앙 다 쓸었고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냐 그거 하겠어 야 불질러 누가 이런 이런 모드에서 뭐냐 작전을 내리겠어 좀 되니까 내리는거지 짜잔 정렬 오른쪽 병사 증원가고 끝났다 배치 아주 훌륭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여러분 멋져 멋져 아주 좋소 승리 아 빨리 그거 해보고 싶다 닌자하고 어 기생 뽑아갖고 암살하고 싶다 수군은 몰라요 나도 수군은 나도 모르겠어 됐는지 안됐는지 한번 커스텀으로 가서 한번 해볼까 디세jed 점령하라 전마들이 뭐 다시 덤벼드는데 일단은 여기 정비하고 수리만 하고 야들은 너희들이 기술되라 대체 저 포위할때 여기 전멸에 보면 야들은 나라를 잃고 야들은 불뿔이 흩어질거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부에서는 요 땅 주인 어딘나 아 여있네 보자 뭐가 좋을라나 봅시다 뭐 이런것도 있구요 기병대 막사라는데 뭐 이런것도 있고 야들여 이거 건설하면은 여기서도 궁수들 나오네 크으 멋져 멋져 자 광산 올리고 돈 될만한건 못우리 올립시다 돈이 될만한건 모조리 다 올리고 세출 41기 지역이니까 아이고 엄청나게 뽑아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해상전 업데이트 됐나 안됐나 그것만 잠깐 보고 오자 콜 아니면은 계속 진행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 자 해상전 한번 됐나 안됐나 한번 보자 손 아니면은 그냥 계속 진행하고 어떻게 할까 뭐지 뭐지 뭐지